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강연을 맡은 전진성입니다 저는 부산 교대에서 역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공은 독일 지성사입니다 지성사는 역사의 위대한 사건이라든가 위대한 인물들을 다루기보다는 주로 사상의 역사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오늘 주제도 주로 사상과 문화 부분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혐오가 인류문명사회에 뿌리깊게 내재되어 있다는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알려진 사례이죠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입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듣게 되면 대개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보면서 히틀러 일당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부도덕한 지도자를 숭배했던 독일 민족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독일인들의 열광적인 유대인 혐오는 다른 혐오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비도덕적인 행위로만 보기에는 너무도 뿌리깊은 역사적 연원과 정치적 맥락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는 인류문명의 내재된 혐오가 어떻게 구체적 현실 속에서 발현되고 또 새로운 혐오를 조장해 가는지에 대한 생생한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독일인들의 유대인 학사를 가리키는 용어로 국제적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용어는 홀로코스트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어 단어를 조합한 일종의 합성어이죠 우리말에서 가까운 말을 찾아보면 번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재물을 불태워서 신에게 공양을 드린다는 의미이죠 아주 비유적이죠 나치가 유대인을 대량 학살하기 위해서 개개인으로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가스실에서 학살을 한 다음에 바로 화장터로 보내서 불태웠죠 이것을 비유한 것인데 너무 비유적이기 때문에 사실 정작 유대인들은 이 용어를 좋아하지 않고요 유대인들은 쇼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용어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쇼아는 대재앙을 의미합니다 용어에 어쨌든 간에 독일인들의 유대인 학살이 유대인들에 대한 인종적 편견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유대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간단히 줄여서 반유대주의, 즉 앤티세미티즘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앤티세미티즘이란 말은 그 어휘를 잘 살리지는 못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말의 반유대주의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왜 유독 유대인을 그렇게 특별히 혐오했을까요? 유럽 그리스도교 문명권은 원천적으로 유대인에 대해서 호감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리스도교도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이야말로 예수님을 배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장군인들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도 유대인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니까 특정 민족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스도교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적대감이 아주 강하고요 그런데 유대인에 대한 이런 종교적 적대감보다 좀 더 실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유대인이 너무 눈에 잘 띄는 이방인 내지는 이교도였다는 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스도교가 아닌 유대교를 바탕으로 종족적 정체성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유럽에 살면서도 유럽 현지인들과 섞이지 못하고 자신들끼리 따로 모여 살았죠 즉 너무 가까우면서도 너무 먼 존재였죠 바로 이러한 점이 혐오의 대상이 되기에 아주 적당한 존재였던 것이죠 유럽의 역사를 보면 서남부의 스페인에서 동북부의 러시아까지 전 유럽에 걸쳐서 유대인에 대한 주기적인 학살이 자행됩니다 그래서 흑사병이 돌거나 전쟁이 나고 또는 기근이 날 때마다 유대인은 항상 희생양이 되었죠 그러나 이 같은 전통적인 유대인 혐오는 종교적 편견이나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지 인종주의적 편견은 아닙니다 오늘 다루어 보려고 하는 반유대주의는 유대인은 유대인에 대한 혐오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 특히 인종주의적 반유대주의에 대한 것입니다 즉 넓은 의미의 반유대주의가 아니라 좁은 의미의 인종주의적인 반유대주의죠 그것은 유럽 문명의 전통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사실 근대 유럽사회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종주의적 편견, 특히 피부색에 대한 혐오는 아주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사실 이러한 인종주의는 유럽의 오랜 식민지배 경험에서 나왔다고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유럽의 비유럽세계에 대한 식민지배 식민지에서 일상적으로 자행되던 차별이 규범적인 정상적인 사고로 고착된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식민지배가 처음에는 소위 신대륙, 즉 아메리카 대륙에서 점차로 구대륙,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소위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이 더욱더 고착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유색인종은 육체적으로도 열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신적으로도 열등하다는 생각이 당연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간의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의 인종이란 말, 즉 레이스라는 말은 스페인어 라자에서 연언했습니다 스페인은 포르투갈과 더불어 식민지배에 맨 처음 나선 그런 국가이죠 그래서 스페인어 라자는 동물의 혈통이나 품종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놀랍죠 인간을 이처럼 동물을 나누는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근대 유럽의 아주 새로운 발상으로 근대 과학에 의해서 정당화됩니다 그래서 인종은 자연적으로 존재한다기 보다는 과학적 발명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는 스웨덴의 자연학자 린네가 있습니다 이분이 만들어낸 소위 분류학이라는 것이 사실 인종을 과학적으로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1735년에 자연의 책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식물 동물 전체를 분류를 했죠 그래서 모든 자연계의 사물을 속명과 종명으로 분류하고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주목할 점은요 놀랍게도 인간과 동물을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없던 방식이죠 어떻게 인간을 동물과 같이 분류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책에서 거의 최초로 그렇게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분류의 기준이 바로 무엇보다도 피부색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호모사피엔스 호모는 속이고 사피엔스는 종이죠 이 호모사피엔스는 더 넓게는 이른바 영장류에 속하고요 더 좁게는 네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즉 피부색에 따라서 백색의 유럽인과 홍색의 아메리카인 갈색의 아시아인 그리고 흑색의 아프리카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책, 자연의 체계는 인류의 닮은 전보다는 차이를 부각시킵니다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인류 공영, 세계 시민 이런 생각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지요 오히려 인간을 마치 자연적 사물을 다루듯이 과학적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소위 유색인종은 백인종과 달리 분류되죠 즉 유색인종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사실은 유럽 백인종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친근한 이웃이 아니라 낯선 타자로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즉 자연의 체계는 자연을 길들인다는 관점에서 유색인종을 다루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책이 나온 것은 18세기입니다 아직 인종주의라는 건 없었습니다 린넨은 인종주의자가 아니었죠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서 과학이 더욱 발전하게 되자 이제 과학은 노골적인 인종주의의 색채를 띄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악명높은 과학이죠 소위 우생학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을 유전학적으로 개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학의 힘으로 정말 거만한 생각이죠 이 용어의 창시자가 프렌시스 골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인간의 두개골을 측량해서 일정한 수치를 얻고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지능과 그리고 계급과 그리고 인종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놀라운 생각인데요 두개골을 통해서 이 거리에서 떠도는 빈민 그리고 범죄자 그리고 무엇보다 유대인을 식별해 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생학은 과학의 끝없는 만용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소위 계급적 편견 즉 못사는 사람들에 대한 멸시와 편견 그리고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과학의 논리로 정당화했던 것이죠 이 우생학에서 눈여겨볼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골턴은 독일 사람이 아니라 영국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독일만이 아니라 서구 사회 전체에 편파적 사고가 만연되어 있었던 것이죠 비록 과학의 외피를 띄고 있긴 하지만 아주 편파적이었던 골턴의 사고방식은 당시 유럽 지식사회에 팽배하던 계급적인 차별의식과 더불어서 소위 비유럽 세계에 대한 극도의 편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의 동양 세계에 대한 편견을 우리는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통칭합니다 예컨대 영국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배하던 인도를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굉장히 멸시하는 거죠 뭔가 시커먼 사람들 그리고 손으로 밥을 먹으면서 그 손을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쓰는 이런 아주 야만적인 인간들이라고 하는 아주 멸시하는 이미지 하나 근데 그와는 또 정반대로 인도 사람들은 뭔가 신비해 그들은 맨날 요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무 위에서 또는 구름 위에 떠다니면서 사는 것 같고 이런 상반된 이미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는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통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인도인들은 영국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대화 상대자가 아니라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오리엔탈리즘이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동방 세계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것이죠 오리엔탈리즘이라는 편견 가득한 관념을 좀 더 피부에 와닿게 감각적으로 정당화해 준 것이 바로 미학과 미술사라는 분야입니다 전혀 이런 문제와는 상관없는 순수한 분과처럼 보이죠 독일의 아주 유명한 미술사가 빈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그저 독일의 미술사가가 아니라 사실 미술사라는 분야를 개척한 사람이죠 그 이전까지는 기껏해야 미술가들의 전기를 서술할 정도였지만 그런 미술가 개개인이 아니라 미술의 양식적 변화를 역사적으로 연구한 아주 걸출한 학자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무엇보다 고대 그리스의 조각을 이상화했습니다 하얀 대리석을 통해서 백인종의 아름다운 얼굴과 인체를 표현한 고대 그리스의 조각품이야말로 예수의 영원한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중국인과 여타 외딴 민족들의 납작하게 내려앉은 코는 하나의 탈구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체의 나머지 골격을 이루는 형식의 통일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아주 기막힌 망언이에요 그리고 사실에도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원래 고대 그리스 조각에는 알록달록한 색채가 입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벗겨진 것 뿐이죠 아주 왜곡된 관념인 것이죠 빈켈마는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종주의는 독일인들만의 것이 아니고 바다 건너 해외 식민지를 지녔던 유럽 제국주의 열강들에게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유럽의 열강들은 바다 건너서 팽창해 가면서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건설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념과 기술 그리고 행동 방식을 창출해 갑니다 이를 통칭해서 한마디로 식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연의 첫 번째 명제에 도달합니다 인종주의는 근대 유럽의 식민주의에서 비롯된 산물이다 첫 번째 명제입니다 빈켈마는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독일인들은 분명 유럽 인종주의의 성장에 한몫을 담당했지만 사실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제국주의 열강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종주의가 약했던 편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19세기 후반 1871년 가서야 처음으로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거든요 독일은 적어도 식민지 침탈이라는 점에서는 나머지 열강들에 비해서 뒤처져 있었죠 또한 정치인들의 자세도 그렇게 식민화에 열을 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식민지들에서는 아예 독일어를 가르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식민화할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열강들이 보기에 독일은 국제 경험이 없는 소위 유럽 촌놈 아니면 독일이 뒤늦게 나서면서 아프리카 케냐 일대를 차지했는데요 그거를 비꼬면서 킬리만자로 사는 독일에서 가장 높은 산 이러면서 비꼬았죠 이럴 정도로 사실 해외에 나가서 비유럽 인종들을 접할 기회가 매우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같은 열강들에 비해서 식민주의가 사회문화 깊숙이 뿌리 내리지 못했던 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조가 급변하게 됩니다 젊은 야심가였던 비렐름 2세가 1888년에 황제로 지기위하면서 모든 게 바뀌죠 그래서 비렐름 2세는 소위 퇴물인 구 정치인 비스마르크를 퇴임시키고 독일 제국을 세계 으뜸의 열강으로 만들고자 좀 더 적극적인 식민지 쟁탈전에 나섭니다 그래서 내세운 구호가 바로 양지바른 곳이라는 구호입니다 독일과 유럽이 좀 어둡잖아요 그래서 밝은 세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겠다 이런 구호로서 양지바른 곳을 찾는다는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듯이 물이 술을 두면 늘 탈이 생기는 법입니다 아프리카 남서부와 동부의 몇몇 지역을 급하게 차지하고요 그쪽에서 너무 심하게 수탈을 하니까 그쪽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서아프리카에서 지금 나미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그 지역에서 원주민들인 헤레로족과 나마족 등이 봉기를 일으켰는데 이들을 아주 거의 씨를 말릴 정도로 대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역사가들은 나중에 나치의 대학살에 전조가 이미 이 아프리카 식민지에서의 학살에 보인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독일은 19세기가 끝나기 직전에 동아시아로 진출해서 우리 황해바다 건너면 중국 산동반도가 있죠 그 산동반도의 칭다오, 청도를 조차지로 삼습니다 조차지라는 건 형식적으로 땅을 빌린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뺏는 거죠 그래서 99년 동안 빌리겠다고 하고 그곳을 자기네 세력권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토지를 거의 뺐다시피 강제로 매수하고 경제적 수탈을 자행하고 인종적으로도 너무 차별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바로 의화단의 난이라는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중국의 무인들이 격분해서 일으킨 것인데 물론 아주 무참하게 진압되었죠 독일의 이러한 무리한 공세는 결국 기존의 열강들을 자극하고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1918년에 독일 제국이 폐망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이러한 역사적인 경과를 보면 그 이후에 왜 하필 독일에서 가장 극단적인 인종주의적인 반유대주의가 생겨났는지가 아직은 오리무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 제국이 뒤늦게 식민지 쟁탈전을 위한 공세를 펼쳐보았지만 금방 폐망했습니다 즉, 식민주의가 독일 사회에 뿌리깊게 파고들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독일에서 극단적인 인종주의가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사실 독일은 프랑스나 여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훨씬 개방적인 편이었습니다 19세기 초에 유대인 해방이 이루어지죠 당시 유럽의 개몽사상의 영향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시민권과 자유를 획득하게 됩니다 개몽사상이란 기존에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적극 개혁하라는 그러한 요구입니다 마땅히 억압받는 유대인들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게 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시민권과 자유 획득이 앞당겨졌죠 그런데 유대인의 해방 이래 독일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저 시민권과 자유를 얻은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독일 문화의 전통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 독일의 핵심적 지식인들과 예술인 중에 상당수가 유대인입니다 뭐 아주 걸출한 이름들이죠 시인 하이네 철학자 래싱 음악가 맨데스 존 화가 리버만 정신분석학자 플로이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예술가와 지식인들이 사실 히틀러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상당수가 미국으로 망명을 갔죠 사실 미국은 히틀러한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미국의 지적인 수준이 확 오르는 계기를 히틀러가 준 거니까요 이처럼 독일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한 축이었던 유대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인종으로 폄하되기 시작합니다 특유의 매브리코에 어두운 피부색을 지닌 못난 얼굴에 걸맞게 독일 사회를 존먹는 쥐같은 존재로 표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쥐처럼 박멸해야 된다는 그러한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인종주의의 극단이죠 그렇다면 그전까지 유대인에게 비교적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했던 독일에서 왜 하필 독일에서 극단적으로 인종주의적인 반유대주의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일반적인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와는 다른 원인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의 구체적인 정치적 맥락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제가 볼 때 바로 그 다른 원인은 반공주의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강연이 약간 포인트가 바뀝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에 러시아 볼스웨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가망 없는 전쟁 상황과 배고픔 그리고 상부의 억압에 분노한 러시아 병사들이 유열 혁명을 일으킵니다 사실 당시 러시아가 독일과 싸우고 있었는데 경제적 면에서나 기술 면에서 상대가 되지 못했죠 그래서 러시아 병사들이 너무 힘들고 절망해서 유열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전면적인 공산주의 혁명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그랬듯이 이 혁명의 열풍이 다른 유럽 국가들로 전파될까봐 유럽의 기득권 세력은 전정긍긍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유럽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역풍이 초래됩니다 유럽의 근대사를 보면요 프랑스 혁명 때도 주변국이 연합국을 결성해서 프랑스로 쳐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수적인 국가들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서로 힘을 합쳐서 신성 동맹이라는 것을 결성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보수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유럽을 저 혁명의 무리들로부터 지켜내겠다고 하면서 아주 보수적인 동맹을 이루었는데요 그런 것과 상당히 유사하게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도 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위 파시즘이라는 새로운 체제가 등장합니다 1920년대 이탈리아에서 그리고 1930년대 스페인과 그리고 독일에서 파시즘 또는 나치즘이 등장하게 됩니다 파시즘이란 말은 이탈리아어로 묶음을 의미하는데요 강고한 단결을 강조하는 그러한 정치 이념이죠 그래서 국가 전체를 병영처럼 군대 막사처럼 단일하게 만드는 그러한 체제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1920년대에 독일에서 좌우 대립이 격화됩니다 독일은 아직 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의 상처가 충분히 치유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거리에서 공산주의자들과 극우 세력들 간에 패싸움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1929년에 세계공황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929년 뉴욕 주식시장이 주가 대폭락을 했죠 그리고 그걸 계기로 전 세계로 공황이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전쟁 배상금에 퍼덕이고 있었고 그나마 약간 회복되는 듯 했는데 이제 이 공황의 직격탄을 맞아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무너질 듯한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기득권층이 위기의식을 느꼈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산당 세상에 사느니 차라리 나치당을 지지하겠다 그래서 신생정당인 나치당이 급속한 지지세를 획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치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치는 민족사회주의입니다 독일어로 National Socialism 영어로 National Socialism이죠 그래서 나치 중간말을 빼서 나치라고 부르는데 민족사회주의 즉 소련식의 좌파사회주의가 아니라 우파사회주의를 의미합니다 나치는 스스로를 소련 공산세력으로부터 유럽을 지키는 십자군으로 정당화했습니다 실제로 소련을 침공했고요 그래서 스탈린과 히틀러 간에 한판 승부가 벌어지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스탈린이 결국 승리하게 되죠 이러한 와중에 민족공동체의 단결을 꾀하고자 유대인과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연의 기본적인 질문이죠 왜 하필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았을까요? 독일 사회에서 유대인에 대한 상반된 두 이미지가 존재했었습니다 먼저 유대인은 독일인의 돈을 빼앗아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는 수전노 악덕 기업가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럴듯한 증거도 있었죠 바로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원래는 독일 유대계 가문이죠 그런데 독일에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인 나폴레온과의 전쟁을 할 때부터 전쟁이 날 때마다 영국 정부의 자금줄 역할을 했고 그래서 영국 발전에도 도움을 주고 자신의 회사도 엄청 키웠죠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적국인 영국을 도왔기 때문에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대인과 앵글로섹슨 세력의 결탁으로 비춰졌습니다 이와 같은 악덕 자본가의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이미지가 또한 존재했습니다 유대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거죠 너무 상반되죠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사회의 비주류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급진화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기라성 같은 유대인 공산주의자들이 존재했죠 칼 리프크네이트, 로자 룩셈북, 레온 트로츠키 그 누구보다도 칼 막스 이들이 다 유대인 혈통을 지닌 분들이죠 나치는 이 두 이미지 악덕 자본가의 이미지와 공산주의자의 이미지 중에서 두 번째의 이미지를 좀 더 많이 활용했습니다 물론 두 이미지가 서로 왔다 갔다 했죠 어차피 대단히 비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반된 이미지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활용했던 것이죠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종주의적인 반유대주의가 반공주의와 결합됩니다 그래서 이 강연의 두 번째 명제는 독일의 반유대주의는 인종주의와 반공주의의 교묘한 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럽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었던 통상적인 식민주의와 인종주의만으로는 독일에서의 극단적인 유대인 혐오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반공주의와의 결합을 통해서만 반유대주의는 극단화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알아볼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을 우리는 대개 빨간색과 결부시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빨갱이라는 용어가 한때 많이 쓰였죠 빨간색의 이미지에는 역사적인 연원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기에 급진 좌익세력이었던 좌쿠뱅파가 혁명을 위해서 순교한 이들의 숭고한 피를 상징하기 위해서 적색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붉은색은 급진 좌익을 상징하는 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좌익들이 스스로를 표현할 때도 빨간색으로 하고 또한 반대쪽에서 그들을 비난할 때도 빨간색으로 표현했죠 이 빨간색은 보수 오익의 흰색과 대비됩니다 흰색은 소위 붉은 무리와 대비되는 순결함을 상징하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빈켤만의 고대 그리스 조각을 상상해 보십시오 빈켤만에게 있어서 하얀색은 고귀함, 문화적 전통, 보수주의 이런 것을 상징했던 것이죠 이러한 색채의 문제와 관련해서 독일 나치의 반유대주의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사실 혐오란 아무리 과학의 외피를 쓰거나 그럴 듯한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지극히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혐오는 다른 혐오로 쉽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유색인종의 어두운 피부색에 대한 혐오가 특정한 정치적 상황의 직면에서 공산당의 빨간색에 대한 혐오와 오버랩 되었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유색인종 혐오와 붉은 공산당 무리들에 대한 혐오의 결합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폐망하면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합니다 옛 유럽 열강이 쇠퇴하고 그들의 식민지도 독립해감에 따라서 인종주의는 자연스럽게 쇠퇴하고 대신 반공주의가 우세하게 됩니다 물론 옛날 방식의 인종주의와 새로운 반공주의는 연속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지가 연속되는데요 즉 순결치 않은 유색에 대한 혐오가 소위 레드 컴플렉스로 전이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소위 냉전이 시작됩니다 미국이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해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투하하고 그 기술이 소련의 비밀리에 넘어가서 핵무기 경쟁이 시작되죠 핵무기를 쏘면 인류 전체가 절멸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히 쏘지는 못하고 핵무기 경쟁만 가속화되었죠 그래서 차가운 신경전이라는 의미에서 냉전이란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냉전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가 바로 메카시즘입니다 1950년 2월에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인 메카시이란 사람이 폭탄적인 연설을 했죠 미 국무성 안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라고 하는 폭탄적인 연설을 한 후에 붉은 세력을 소탕하고자 하는 운동이 전 미국에 파급되고 미국의 우방들, 즉 자유세계 전체로 파급됩니다 메카시의 연설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한국전쟁을 겪게 되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흐름은 좀 더 극렬화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메카시즘, 즉 냉전 반공주의의 기본적인 문제점은 자유세계를 지긴다는 명분으로 실제로는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역설적이죠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억압한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냉전은 오래전에 종식되었죠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적인 차원의 냉전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이 분단된 대한민국은 예외적인 경우이죠 한국인들은 식민지에 서름을 겪으면서 타민족으로부터의 인종주의적 혐오에 시달린 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소위 조센징하면서 멸시를 받았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타민족이나 타집단에 대해서 또 다른 방식의 편견과 혐오를 지닌다면 이게 과연 옳을까요? 유럽식 식민주의와 인종주의가 부지부식간에 우리 내면을 잠식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인간사회에 만연된 혐오는 단지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기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식민주의는 타문명의 사람들을 유색인종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범주 안에 가두고 열등한 식민지 피지배층으로 착취했으며 그것은 냉전기에 또 다른 방식의 혐오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우리의 대안은 뭘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고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그렇습니다 꽉 막힌 식민주의적, 인종주의적, 냉전적 편견의 감옥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서양 근대 문명이 만들어낸 각종의 이분법 즉 선진국 대 후진국, 우월함 대 열등함 우리 대 그들의 이분법을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르죠 하지만 다르다는 점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같지 않죠 같아서도 안 되죠 그럼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등합니다 이때의 동등함은 공평함 내지는 공정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은 당연히 같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동등하다는 자각이야말로 인류 문명의 고질적인 혐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인류 문명에 내재된 혐오가 어떻게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발현되고 또 새로운 혐오를 조장해 가는지를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오늘 강연의 세 번째 명제이자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르지만 동등하다 오늘 강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